다날 K-뱅크와 휴대폰 결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결제시 매달 캐시백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다날이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다날 코드번호 064-2601이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0월 5일 오전 11시 36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오늘 다날이라는 종목이 조금 급등을 조금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굉장히 안좋은데 다날 K-뱅크와 휴대폰 결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결제시 매달 캐시백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은 K-뱅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휴대폰 결제시 매월 이자처럼 캐시백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K-뱅크 계좌 및 잔액 20만원 이상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네요. 올 20만원 이상 휴대폰 결제시 매달 3천원이 지급이 되고 예금 듬리로 보면 매달 1.5% 이자가 받는 셈이다. 이벤트를 통해 K-뱅크 계좌를 처음 계산할 경우 5천원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나오면서 수혜를 받고 있다. 전국 5대 편의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게임 컨텐츠 등 다날의 온, 오프라인 전 가맹점이 KG 모빌런스 가맹점 모두 거래 내역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페이코인을 가지고 있죠. 페이코인. 페이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날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 페이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잖아요. 이제 3월 31일까지 만약에 다날이나 K-뱅크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K-뱅크를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다날 쪽에서도 조금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3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휴대폰 결제의 간편성과 보안 그리고 후불 결제의 편리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날 결제 서비스를 통해 K-뱅크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를 함으로써 양사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양사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는 것은 두 명 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많이 했었고 상승을 했었고 하락을 굉장히 오랫동안 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고점 돌파 그리고 7,500원부터 9,000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꼭 상승을 해요. 하락장에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강세 섹터는 LPG, 희귀금속, 리비안 관련주, 그리고 카지노 면세점, 위드커러나 관련주로써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다날이라는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8천 아 셀트리온이에요. 2,294억 이번에 이제 한 40억 정도 50억 정도 이렇게 좀 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케이뱅크랑 하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 받을 수 있기를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ROE. ROE가 좀 높아가고 있으니까 좋고 PER PER이 좀 한 10 정도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평균 적정 가치라고 보고 있는데 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냈으면은 추가적으로 좀 저평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초록색으로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7시 57분부터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시왕전, 장전브리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읽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할 것인가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9시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종목들이 나가죠. SH에너지화학, 플랜티넥,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SH에너지, 에너지화학은 12%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12% 그리고 두 번째 플랜티넥 11%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좀 두 종목 거의 한 20% 정도 합산 수익으로 좀 나왔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지금 조금 3%, 2% 행복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런 종목 좀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 8만원 정도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갖출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종목 선정을 한번 잘해보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테마주 검색기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어렵거나 조금 포트가 쏠리시는 분들 추가적으로 조금 설치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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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